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오늘의 뉴스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장안우길에 있는 K대학교 교내의 일부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로 알려져 송탄출장소가 시정명령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송탄출장소 측은 학교 측이 시정명령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제재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채미나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장안우길에 있는 K대학교 교내에 있는 일부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로 알려져 송탄출장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송탄출장소와 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학교 내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여론에 따라 조사 결과 이 학교 창조관 뒤편 쓰레기장에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설치하고 지성관 쪽 건물에도 불법으로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 지난 10일 시정명령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송탄출장소 측은 학교 측이 시정명령 후에도 자진 철거나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 이행 부과는 물론 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어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 학교 측의 관계자들은 학교 시설물 보관에 문제가 있어 오래전 가설 건축물을 설치한 것을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관계자는 또 이들 건축물들은 건축 후 20여 년이 지나 불법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며 8월 말까지 본 건물들의 설계 도면을 작성한 뒤 불법 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평택시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지난 7월 말 K대학교 측의 불법 건축물과 관련 신고가 들어와 현장 조사를 나가 확인한 뒤 8월 초 관계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8월 말까지 1차 시정명령을 거친 후 계속해서 3차례 시정명령이 내린 뒤 고발 조치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C의 한국방송통신사 채민아입니다. KBC. 감사합니다.